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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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이루 그거에서 말 나온 거 아니야? 내가 왼손으로 거의 몇 년이야? 거의 18년 이상을 왼손으로 섰는데도 오른손이 비거리같아서 잘라왔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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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너무 풀빵 때린다기보다는 중심 잡으면서 오히려 이런 데서 봐 발란스 잡힌 것 같아 그렇지 그런 식으로 때려야지 요번에 연습한 거 기억 안 나? 남겨가지고 올려주는 게 게임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마무리를 편안하게 하는 거야 마무리 편안한 때릴 때는 눌러주고 때릴 때는 누르고 마무리할 때는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그렇지 옆으로 빠지는 게 아니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가 신경 써야 올라가는 정도면 아직 너 힘이 안 돼 나중에 신경 안 써도 팔이 자연스럽게 치면서 쭉 올라갈 수 있어 네 오랜만에 할 수 있는 건 열다 옆에서 안 칠 거? 안 칠 거면 골 이쪽으로 뒷새시지마 벗지 흘렁렁렁이 한다 그러니까 요런 연습할 때는 눌러줘야 돼 정말 띄우면 안 되고 맞이 치고 올라가네 약간 나이키 그리듯이 그치 그치 저 제일 어린 두 마리 네 다른 형들 공로 오고 있는데 지금 어? 나 알텐데 퍼퍼스 낭만에 빠졌어 잔디바 뒤에 앉아가지고 뭘 알겠어요 아 그래서 흘렁렁렁렁렁렁렁렁렁 그렇지 그렇지 이게 너가 잘하고 있는 건 맞거든 지금 하고 있는 게 다섯개 치고 다른 사람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너희 세 개랑 달라진 게 힘은 접혀 쓰고 임팩트가 늘어요 이렇게 쳐야 돼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아 저 새끼 별로 안 쓰는 거 같은데 타고 멀리 간다 이렇게 잘 치는 거야 펼 짜면서 멀리 치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안 돼 그렇지 그렇지 끝 자 얘네는 아까 피칭 하지 않았나 근데 속으로 너 던지기 전에 마지막에 여기 브레이크 걸려 탁 그렇죠 그거 때문에 너가 좀 아플 수도 있어 좀 멈추 타야지 아 어깨 아프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싹 통 잡고 여기서 멈추 타거든 이거는 자세를 너무 만들어야 돼 자세를 만들면 안 돼 이렇게 그리 조금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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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빠르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얼핏 봤을 때 네가 왼발이 정확하게 몸을 단독해주는 차들 그렇지 왼발 짚어봐봐 왼발이 딱 짚고 얘는 벽이야 휘둘러 왼발 짚고 휘둘러 그렇지 그래야 얘가 눈박이하고 여기가 가슴이 딱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몸을 끼는 거야 그렇지 그래야 뒤에서 빠르게 다섯도가 그렇지 그래 그렇지 그렇지 힘 더 안 들여도 스피드가 올라가 그렇지 좋아 전반인지 알잖아 연속으로 열 다섯 개 오케이 그렇지 아 이건 아니고 왼발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는 느낌이야 소풍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떨어져다니까 아 그만 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더 떨어져 망에 맞아서 떨어진 거 같아 그래 그렇지 방금 좋다 근데 지금 약간 살짝 아쉬운 게 힘이 한 곳에 좀 모여지지는 않는 느낌이야. 약간 부산되고 있어. 부산되지 않고 쟤. 그렇지. 딱 임팩트 순간에 힘이 집중될 수 있게. 조금 힘이 여러 군데 분산된다. 그러니까 힘 빼줬을 때가 더 그런 걸 잘해야지. 최대한 아껴가지고. 그렇지. 최대한 아껴서 한 번에 타. 아껴놓고. 그렇지. 아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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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헤이. 수고. 안녕하세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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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갔어 어 힘 빠지니까 힘들어 그치 딱 다 스킬 힘 빠지면 힘들어갔는데 그걸 떼일수록 있잖아 약간 버퍼라기보다는 조금 눌러주는 느낌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배트의 무게 헤드의 무게를 이용할 수 있는 타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약한 타자들은 약간 다운스윙을 하라는 말이 전혀 무조건 틀린 말은 아니야 약간 헤드의 헤드 그거를 이용할 수가 있거든 그렇게 내리면서 쳐야 요즘 약간 어퍼스윙으로만 고집하는 것도 꼰대적인 사고야 그잖아 새로운 이론이 나왔으니까 다 어퍼스윙 해야 돼 요즘 꼰대 아니야 그렇잖아 자기한테 맞게 어 내려칠 사람은 내려치고 내려칠 사람은 내려치고 내려치고 이게 돼야 되는 거지 이제 어퍼스윙에 혁명이 왔으니까 모든 타자가 다 어퍼스윙 해야 돼 이것도 안 돼 그냥 그치 너 같은 애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냥 하여행 그치 아멘 네 네 그럼 여기